안녕하세요. 서울동암예술실험학교 모델예술계열 전공교수 이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창올림픽 드디어! 여러분 많이 기대하고 계시죠? 저도 저희 학생 가운데에는 시상식 도우미 요원으로 나가 있는 친구도 있고요. 저는 또 아시아 모델 25명과 함께 아시아 전통보 패션쇼를 연출하게 돼서 아마 평창 동계올림픽 현장에도 가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다같이 한 마음으로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응원합시다. 안녕하세요. 서울동암예술실험학교 무용예술계열 방송대수 전공 전임교수 정진석입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기원합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개의식에 저희 학교 무용과 학생들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빛나는 무대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서울동암예술학교 방송구성작가 전공의 박상원 교수입니다. 제가 죽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네요. 날씨가 매우 춥다고 하는데요. 다들 파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띵승부를 기원하면서 마지막으로 평창 가지아를 외치겠습니다. 평창 가자! 모두모두 파이팅! 평창 동계올림픽 파이팅! 도착해! 한글자막 by 한효주